창세기 21장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아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사라에게 이뤄주셔서 사라가 임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때 늙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태어난 아들 곧사라가 자기에게 낳아준 아들을 이삭이라고 이름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그에게 한례를 베풀었습니다 아들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백세였습니다 사라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웃게 하시니 이 소식을 듣는 사람이 다 나와 함께 웃을 것이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사라가 자식들에게 젖을 먹일 것이라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할 수 있었겠는가 그러나 내가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었다 그 아이가 자라 저절됐습니다 이삭이 젖되던 날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보니 아브라함과 이지투 여인 하갈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이삭을 놀리고 있었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저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버리세요 저여종의 아들은 결코 제 아들 이삭과 함께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들도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무척 괴로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와 내 여정에 대해 괴로워하지 마라 사라가 내게 뭐라고 하든 그 말을 들어라 이삭을 통인한 사람이라야 내 자손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나 내가 내 여정의 아들도 한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그 또한 내 자손이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아브라함은 음식과 물이 담긴 가죽 부대를 가져다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아이와 함께 떠나보냈습니다 그녀는 길을 떠나 부에세가 광야에서 방황했습니다 가죽 부대의 물이 다 떨어지자 하갈은 아이를 덤불 아래 두고 화살이 날아갈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가서 마주보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이 아이가 죽는 것을 차마 지켜볼 수가 없구나라고 말하며 아이를 마주보고 앉아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하갈을 불러 말했습니다 하갈아 내게 무슨 일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 일어나 가서 저 아이를 일으켜 그 손을 잡아라 내가 고로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하갈에 눈을 받게 하시니 그녀가 샘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녀가 가서 가죽 부대의 물을 채워 아이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와 함께 계시는 가운데 그는 자라났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살면서 활 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는 바란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해 이집트 여자를 그의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사령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그대가 아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그대가 이제 나나 내 자식이나 내 자손들을 속이지 않겠다고 여기 하나님 앞에서 내게 맹세하십시오 내가 그대에게 친절을 베푼 것처럼 그래도 내게 또 그대가 이방 사람으로 살고 있는 이 땅에 고의를 베푸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제가 맹세합니다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종들이 빼앗은 우물에 대해 항의했습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이 말했습니다 누가 이렇게 했는지 나는 모릅니다 당신도 내게 일에 대해 지금까지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어느 날 비로소 이 일에 대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그 두 사람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새끼 양 양 7마리를 따로 떼어 놓았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새끼 양 양 7마리를 따로 놓았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이 새끼 양 양 7마리를 제 손에서 받으십시오 이것으로 제가 이 우물을 판 증거로 삼으십시오 거기서 이 두 사람이 맹세했기 때문에 그 장소를 부엘세바라고 불렀습니다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맺고 난 후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사령관 비골은 블레셋 족속의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그곳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은 블레셋 족속의 땅에서 오래 머물러 살았습니다 상세기 22장 이런 일이 있은 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그가 대답했습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내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고 하인 두 사람과 그 아들 이삭을 준비시켰습니다 번제에 쓸 나무를 준비한 후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을 향해 떠났습니다 3일째 되던 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나귀를 데리고 여기 있으라 나와 아이는 저기 가서 경배한 다음 너희에게 함께 돌아오겠다 아브라함이 번제에 쓸 나무를 자기 아들 이삭의 등에 지웠습니다 자기는 불과 칼을 들고 둘이 함께 걸어갔습니다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내 아들아 이삭이 말했습니다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양은 어디 있나요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내 아들아 번제로 드릴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두 사람은 함께 계속 길을 갔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곳에 이르자 아브라함이 그곳에 재단을 쌓고 나무들을 잘 쌓아 올렸습니다 그런 다음 자기 아들 이삭을 묶고 재단 위에 쌓아 놓은 나무 위에 눕혔습니다 아브라함이 손에 칼을 들고 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곤대 외아들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애하는 것을 내가 알았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숫냐 한 마리가 덤불에 뿔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서 그 양을 잡아 자기 아들 대신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곳을 여호와 이래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 내가 이렇게 내 아들 곤대 외아들을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내게 복을 주고 반드시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내 자손이 원수들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내 말에 순종했으므로 내 자손을 통해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자기 하인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일어나 다 함께 부엘세바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살았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이 들렸습니다 밀까가 그대의 동생 나홀에게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맏아들 우수와 그 동생 부수와 아람의 아버지인 그무엘과 개색과 하소와 빌다수와 이들납과 부두엘이 그들입니다 부두엘이 리부가를 낳았습니다 밀까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에게 여덟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의 첩의 이름은 루마였습니다 그녀도 대바와 가암과 다수와 마아가를 낳았습니다 창세기 23장 사라는 127세까지 살았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누린 수명이었습니다 그녀는 기리앗 아르바 곱가 난 땅 해보로 내서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서 사라를 위해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아내 앞에서 일어나 나와 헬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사는 이방 사람이면 아그네입니다 죽은 제 아내를 장사 지낼 수 있게 여러분들의 땅을 제게 좀 나눠 주십시오 헬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했습니다 네 주여 들어보십시오 어른께서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우리 묘지 가운데 가장 좋은 곳을 골라 돌아가신 부인을 장사 지내십시오 어른께서 돌아가신 부인을 장사 지내신다는데 우리들 가운데 그 누구도 자기 묘지라고 해서 거절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그 땅의 백성들인 헬사람들에게 절을 하며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제가 죽은 제 아내를 이곳에 장사 지내는 것을 기꺼이 허락하신다면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저를 위해 소활해 아들 에브론에게 부탁하셔서 그의 밥 끝에 있는 막벨라고를 제게 주도록 해주십시오 에브론이 정당한 가격으로 그것을 제게 팔아 너지로 삼게 해주십시오 마침 에브론은 헬사람들 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에브론은 성문에 나와 있는 헬사람들이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네 주여 제 말 좀 들어보십시오 제가 그 밭을 어른께 드리고 그 밭에 있는 굴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 백성들 앞에서 그것을 어른께 드릴 테니 어른이 돌아가신 부인을 장사 지내도록 하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땅의 백성들 앞에서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백성들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렇게 하고자 하신다면 제 말을 들으십시오 제가 그 밭에 값을 치를 테니 제게서 그 값을 받으시고 제 죽은 아내를 거기에 장사 지내게 해주십시오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해 말했습니다 네 주여 들어보십시오 그 땅은 은 사백세계리 나가지만 저와 어른 사이에 그런 게 무슨 소용입니까 그냥 어른이 돌아가신 부인을 장사하십시오 아브라함은 에브론이 말에 따라 에브론이 해사람들이 듣는 데서 말한 밥값으로 상인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무게로 은 사백세계를 달아주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근처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에 있는 굴과 그 밭의 경계선 안에 있는 모든 나무가 성문에 있는 모든 해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가 됐습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가난한 땅마물에 곧 해브론한 막벨라 밭의 굴에 자기 안에 사라를 장사 지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밭과 그 밭에 딸린 굴이 해사람들에게서 아브라함에게로 넘어가 그의 묘지가 됐습니다 10편 7편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믿습니다 나를 쫓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건져 주소서 그러지 않으면 나를 구해줄 리가 아무도 없으니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물어뜯고 갈기갈기 찢어놓을 것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만약 내가 이 일을 했다면 그래서 내 손에 죄악이 있다면 내가 만약 나와 화해한 사람에게 악한 행동으로 갚았거나 내 적에게 아무 이유 없이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 적이 나를 쫓아와 붙잡게 하소서 그가 내 영혼을 짓밟아 나를 땅속에 묻게 하시고 내 영광이 먼지 속에 있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하며 일어나소서 내 적들의 맞서 일어나 싸워 주소서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해 일어나 심판을 명하소서 민족들 가운데 모인 무리가 주를 외워 사리니 그들을 위해서 높은 자리로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그 민족들을 심판하시니 여호와여 내 의에 따라 내 안에 있는 내 성실함에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악인들의 악을 끊으시고 의인들을 세워 주소서 이는 의로우신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살피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방패는 마음이 올바른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더다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장이시여 악인들에게는 날마다 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기우치지 않으면 그 칼을 가실 것이며 그 활시리를 당겨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이 죽이는 고기를 준비하시며 불화살을 당길 채비를 하고 계시더다 호라 악인이 악을 품고 있으며 해악을 잉태해 거짓을 낳았다 그가 땅을 파서 웅덩이를 만들더니 자기가 만든 구덩이에 자기가 빠졌더다 자기가 꾸민 재난이 자신의 머리로 떨어지고 그 포악함이 그의 정수리에 떨어지리라 내가 의로우신 여호와를 찬양하고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노래하리라 이 시각은 한 명이 다시 그의 정수리에 대해 이 시각은 한 명이 흡수적이었다 이 시각은 한 명이 더 많은 신 knocks